발달장애에 대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제2회 오티즌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제2회 오티즌 엑스포가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발달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꿈을 그리다, 함께 그리다를 슬로건으로 서플러스 글로벌과 함께 웃는 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오티즌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함께 웃는 재단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부대 행사인 오티즌 스쿨에서는 자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정신의학과 김영신 교수를 비롯해 자폐인 옹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해외 연사들의 특별 강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에 대한 정책 발표와 함께 최신 연구 동향 발표가 이어지며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